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정리 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또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영어적인 다른 룰 또는 규칙과 함께 섞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탄사가 될 텐데요 감탄사라는 건 어때요 아주 짧지만 그 소리만 들으면 그 소리를 내는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상태 등을 알 수가 있죠 자 선생님이 5개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소리로 크게 내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소개해 주는 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볼까요 자 5개 먼저 나갑니다 한번 해보시죠 해보셨어요 잘하셨어요 첫번째 거 같다 합니다 w o w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쓰는 거죠 와 멋있다 와 근사하다 놀람이나 감탄 그쵸 굉장히 퍼지티브 한 거예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와우 예요 자 우리말로는 와 너무 좋다 라고 했을 때 와 근데 영어로는 와우 라고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오우 더블유 부분에 발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더블유는 오우나 아우라고 발음이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더블유 오우 더블유 있는 건 아우 사운드가 나죠 자 그러면 오우 더블유 나온 단어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확실히 단어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생각나는 거 있어요 맞아요 바로 이것이죠 네 어떻게 있나 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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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절을 하는 건 뭐라 그래요 예스 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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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 화닉스 요즘에 듣는 친구들 많은데 아 지금 같은 경우에 오우 더블유 발음은 네 여러가지로 날 수 있지만 지금 이번 시간에 오우 더블유 가 카우 바우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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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통해서 아우 난다는 걸 연습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이에요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어 어떡해 이렇게 깜짝 놀면서 어떡하지 해서 실수라든가 또는 실망이라든가 이런 걸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실수 했을 때 보통 많이 하는데 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려서 깨트린다거나 우유를 엎지른다거나 커피를 옷에 쏟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그럴 때 욱스 이렇게 말해요 o o p s 욱스 하는데요 이거는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욱스 짧게 하기도 하고 욱스 좀 길게 하기도 하죠 여기서 음 함께 하고 싶은 것은 바로 5 5 5 가 2개 있을 때 한번 단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5 5 5 가 2개 있을 때 짧게 나는 건 뭐가 있을까 음 바로 책 먹 요리하는 건 뭐라 그래 cook 으흠 뭘 보는 거 look 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틀리는 건데 잘했어 뭐라 그래요 very good 그런데 아냐 아냐 그건 틀려 very goo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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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셔야 돼요 굿 모닝 아니고 굿 모닝 하셔야 돼요 굿 모닝 그래서 g o o d 했을 때 굿 하지 말고 굿 한다는 것 그래서 5 5 가 연달아 두 개가 오면 우 사운드가 나는데 짧게 낼 때는 cook book look good 아시겠죠 근데 이 5 가 또 길게 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장화 긴 장화 뭐라 그래 북 차가 바져 부 부 주 잘했어요 때 치아를 말할 일을 투 투 들어가지 투 그리고 동물 이름 중에도 들어 있네 구스 구스 무스 무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 5 2 개가 있으면 우 사운드가 나는데 웁스, 웁스 이런 거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지금부터 선생님이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이 억양을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. 첫 번째 같은 경우엔 이거 들어보셨어요? 어, 어, 어떻게? 어, 어, 어머나, 어떻게? 어떡하지? 저런! 이라고 했을 때 큰일 났다! 라고 하는 부분이 어, 어,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어, 어, 따라 했어요? 근데 이번에 여기 스펠링이 조금 바뀌면서 U, H, H, U, H가 되면 어허 올리셔야 돼요. 어허, 어허 같은 경우에는 너 주목달 장학금 받았다면서 어허 이렇게 되는 거죠. Yes하고 똑같은 말을 어허 하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U, H, U, H, 스펠링도 비슷하고 발음 비슷한 것 같지만 톤이 달라요.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어허 아주 짧게 어허 하면은 노 라는 의미가 돼요. 어허, 예 쓰고 어허, 노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어때요? 지금 우리 다섯 개의 감탄사를 보면서 영어의 여러 가지 룰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자, 놀람이나 기쁨을 나타낼 때 와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? 와우, 와우, 카우, 기억나시죠? 어떡하지? 저런! 저기 우유를 엎질렀어.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? 웁스, 그래서 우우, 아 우우가 아니라 오오가 두 개가 있으면 우, 우우 되는데 짧을 때는 cook, book, look, good, 기억하시고 긴 거는 어떻게? tooth, boots, goose, moose 기억하실 겁니다. 인터내셔 조심해라 그랬죠? 어, 어떡하지? 어, 어, 저런 큰일 났네. 큰일 났다. 그래서 어, 어 하면 돼요. 예스하고 같은 표현은 뭐가 있었죠? 어허, 끝으로 올리라고 그랬어요. 네, 노 라고 했을 때는 어, 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섯 개의 표현을 갖고 어떤 그 감탄사를 통해서 파닉스의 몇 가지 예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억양을, 인터내셔을 우리가 높고 낮고를 어떻게 어디로 올리고 내리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Bye-bye, everyone.